안녕하세요. 여러분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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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피기. 무서운 게임이야. 피기 아직 테스트 버전에 있고 피기 찬스 내가 피기가 될 수 있구나 여기 보니까 뭔가 물건을 들 수도 있고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쭈그릴 수도 있고 뉴 챕터 6 오 무서워 왜 이렇게 게임을 무섭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왜 페퍼피그를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 놓은 거지? 저 귀여운 페퍼피그를 어 누구 죽었어 어디 뭐 없었어? 누가 오고 있어 여기어요 어? VAN 어? IO вот 있어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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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어? 부길 수 있네 자 열쇠 여기 있었어 녹색키 깜짝아 어? 깜짝아 안녕 여러분 내가 피그에요 내가 오늘 우리 집에 들어온 친구들을 잡아주겠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아 잡았어 하하하하 여기 나왔지 그렇지 하하하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너 이 녀석들 어디 갈려고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절로 도망갔지 너 거기서 절로 갔으니까 일로 가서 잡아야지 어디서 문 열어줘가 났는데 하하하하 내 좌석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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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지 하하하하 다 잡았다 하하 뭐야 왜 나빼고 다 여자친구들이야 이 게임이 여자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가봐 남자친구들 너무 이거 무서운가? 아 이거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저랑 이거 같이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서 같이 하자 이거 이게 한 방에 몇 명까지 되지? 여섯 명인가? 문을 열고 나가야 돼 문을 열고 나가야 돼 집에 오고 있는 우리 간격에 가야 돼 하는새끼 오오 너너너너너너너 오오 너너너너너너 오오 너너너너너 노노 노노 야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데 오 노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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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노노 어 열었어 여기도? 빨간색키 녹색키 다 여깄어 저거 , 드림키 tuo 아 해초 가려 Divirte 절대 안었네 오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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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잖아 오 너너너너너너넛 아 낯만다로 여기를 안었네 안돼 그렇죠 동시에 비節통을 끌렸어 나 못 열었니? 이거 키 열었어? 오픈했네 이미 망치! 망치 누가 가져왔어? 하늘색이었어 열었어 나이스 저거 가져가자 그러면 어 여기 열었어 보라색 키 다 열오어? 아 이거 어우 가까워 가까워 오....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나 respe 자 잼거 냈고 하나 야, 주황색 아까 저거 어디다 놨지? 누가 딴 데다 옮겼나 본데? 아니, 아까 있었는데 어디 갔어? 여기 있네! 어디로 올까? 저기 이런 것 같은데? 저기 있지? 오케오케오케 오케, 결단 드려주십시오, 나 왔어!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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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미, 케미 잘해봐 키 있어? 오, 나이스 케미 망치, 여기 있네! 렌치도 여기 있고 저길 가서 먼저 열쇠 색깔을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열었단 말이야, 여기 망치를 열어! 열어, 열어, 열어! 그렇지, 그렇지! 그렇지, 그렇지! 하나 더! 버튼, 버튼, 렌치, 렌치, 렌치! 뒤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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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뜰!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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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뜰! 할 수 있어, 케미! 자, 집고 가는 거야! 으아악! 잘하고 있어, 나가면 돼! 버튼만 누르면 돼! 스위치만 고쳐 스위치만 고치면 돼 어디가 아 쟤 때문에 따돌려야돼 따돌려야돼 야 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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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열고 나가나가나가 하얀색 열쇠 하얀색 열쇠 하얀색 열쇠 어디썼지? 하얀색 열쇠 어디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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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온노오오오 잡혔어 잡혔어 친구 잡혔어 하얀색 열쇠 차려 하얀색 열쇠 기억나 케미? 케미 기억나? 하얀색 열쇠 하얀색 열쇠 나무판자 그렇지 누구 건너가는거야 넌 다 계획이 되어있었구나 올라와 올라와 어딨어 저 밑에있어 밑에있어 어 이걸 또 열어줘야돼? 오케이 이게 주황색이잖아 하얀색이 아니라 2층으로 떨어지는구나 열로오면 오케이 화장실로 떨어지면 화장.. 부엌으로 오우우 저기있다 야 내가 밑에 열었어 아 여깄구나 주황색키가 하나 더 있어 지하에? 어우 너는 다 알고 있구나 이거 뭐지? 얘 뭐 들었어? 여기는 후호우우 저기있어 녇쟋 에덴 난 norte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 뒤 쫓아가고 있어 도망가 collected 따돌리구 베테랑인데 케미 얘는 뭔가 할줄 아는 거구나 어 기어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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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뭐야 기다려 기다려 쫓아오고 있어 개미 개미 문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 문을 잘 닫아주네 아주 그냥 오 조심조심조심 딱 알아보네 여기다가 어떻게 덫을 설치했지 쟤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지금 하얀색 열쇠 찾아야 돼 빨간색 열쇠 찾았어 기어구나 기어 됐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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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물이 하얀색 열쇠 아 기가 막히네 기어를 작동시키면 우물이 작동을 하고 거기에 하얀색 열쇠가 있는 거야 야 저기 앞에 딱 갖다놨어 성공 우워우 굿작 개미 대지로 선택되었어 영어 공부 영어 공부 시간이야 플레이어즈 윌 겟 헤드 석트 인 더 미인타임 룩 룸 헬프 플레이어들은 먼저 시작했으니까 너는 여기서 좀 둘러봐 아 나는 나왔어 갤러리 아주 좋은데 좋은데 친구들 봐 자 여기 있고 얘네 미션이 뭘까 복잡하게 되어 있네 문 열고 나가는 건가 보다 잡았어 너도 잡았어 넌 여기서 뭐하니 이런 걸 봤는데 여기서 여기 있어 떨어질 수 있나 여기로 나이스 어 여기 누가 열었어 벌써 아니 여기 엘리비터잖아 이게 여기 있네 마지막엔 여기서 이걸 채워야겠네 하나 둘 세 개를 그래야 여기 열리겠네 아하하하 게임 한두 번 해봐 아 내 아들 조이자 미싱이야 아 아 이걸 찾으러 오겠구만 여기 열었어 저 친구가 여기 열어놓고 이거 위에다 못 넣나 아 아 하하하하 존 내가 너 일로 올 줄 알았지 랄랄랄랄라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아주 재미난 게임이네요. 이 게임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. 이 비디오가 즐거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지 않으면 구독해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, 이 게임 해보셨으면 이 게임 어떤지 저한테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이 게임 재밌는 것 같은데? 그리고, 맞다. 같이 함께 할 친구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어떻게 해서든 모여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. 여섯 명이서 같이 할 수 있는데. 자,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. 빠이! 체크 체크 체크기! 체크 체크 체크기야! 체크 체크 체크,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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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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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자! 오케이! 랫치 말고 이거 마 이거 이거 마이거 농구장 농구장! 오케이, 농구장 열었어. 근데 잠깐 기어박스 이 아저씨 자꾸 나를 쫓아봐 왜 왜왜왜 야 너네들은 이거 승무만 다니냐 빨리빨리 해야지 보라새끼 빨리 찾아봐 보라새끼 빨리 찾아봐 어이참 어 깜짝아 어 깜짝아 니가 원하는건 나구나 어 사라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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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또 누구야 기어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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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 야 이리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